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잔나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청소년밴드페스티벌이 올해로 벌써 7번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제7회 강남청소년밴드페스티벌에서 스페셜 게스트가 되어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밴드의 미래에 대해서 와서 직접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밴드 락앤 롤러, 락의 정신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봐요! 안녕!